. 왜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있지. 왜요. 그냥 흔들바위 같아. 그러니까 흔들바위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바람이 불면 그 바위가 무너지면. 그 밑에 있는 사람 빨리 죽잖아. 불안불안. 불안불안 삶이 그래. 본인 삶이. 내일 들고 모레 틀리고. 불안불안. 그렇죠 근데 이 불안한 인생이 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. 어린 시절 때부터 불안한 인생이 이제 지금 끝내줘야 되거든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정을 좀 가정 있죠. 네.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은. 옛날에 어렸을 때도 내 집한테 정을 못 쫓듯이. 내가 결혼했어도 내 집에 이제 정착하셔야 되고 또 남편한테 정착해야 되고 애들한테 좋은 엄마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았듯이 불안불안. 흔들바위에 인생 언제 그 바위가 바람에. 쌤 이제 그 태풍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태풍이 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. 언제까지.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.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.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 하고 물어보고 싶다. 어.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. 지가 잘못해 놓고. 지의 반성은 없으면서.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. 우리가 일명 이렇게 말하지. 니 사주가 그러다 보니. 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. 근데 거기에 한 자리에 위안을 삼는 거 같아. 또 이론을 삼는 거 같아 난 당당해. 어. 나는 사주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. 내가 말해 니가 말할래. 아니 제가 근데 기복이 심하긴 되게 심해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한데. 그래서 언제까지. 근데 잘 저도 이제 막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. 밖으로 나가면 좀 괜찮고. 음. 스트레스 받고 막. 그런데. 참. 이것도 또 곤치려다가 곤치려고 하면 마음도 먹었겠지 안 먹었겠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얘가 어리죠. 어리죠. 네. 그냥 딱 이런 생각. 귀면 키고 아니면 아니다 말하세요. 어린애들 잠재워놓고. 어. 그 어린애들이 집에 둘이 있을 때 혹시 뭐 나이타로 장난 장난을 한다든지 성장으로 장난을 하다가 위험한 사항에 절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. 그치. 근데. 엄마라는 사람은. 말 핑계 삼아 말 핑계 삼아 말을 하는 거야. 난 장에 간다 뭐 시장에 간다. 그런 핑계 삼아서 애들한테 말해 놓고. 어 뭐 형하고 누나고 자리 쓰라 동생하고 뭐 말이 그렇게 한다든지. 그렇게 말해 놓고 내가 봤을 땐 딴짓 하거든 당신이. 어떤 거요. 열받게 하네. 너. 남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 애들 내비두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바위가 흔들린다고. 그 기복은 니가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니가 남자가 좋아서 니가 어 아침에 애들 밥 주면 나 오늘 어떤 남자하고 누구 말대로 어. 그러니까 몸 푼다 그래야 되잖아 온통. 못해서 한 양은 처럼 니 그러고 있잖아. 어 그러니꼬 뭐 뭐요. 그냥 점을 걸어왔으면 노골초로 까놓고 이야기하자고. 근데 그건 남자들이 저를 좋아해서. 남자가 너를 좋아하던 니가 남자를 좋아하던 니 마음이야. 그런데 유부녀라면 유부녀라면 또 애기 엄마라면 애기 엄마라면 어린아이가 너한테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취미 걱정도 되고 그치. 어린 아이들을 낮에서부터 저렇게 재워놓고 억지로 잠도 안 온 애들을 억지로 재운다 그래야 되잖아. 그렇지 그러기에는 애들 둘이 놀기에는 어린 애들이 어려보여. 애기 엄마라면 불다. 불다 어리지 사랑이다. 어 그래 놓고 남자 내가 봤을 땐 남자들이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니가 남자한테 너 신랑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니가 목매는 것 같다고 니가. 어. 근데 이게 언제 괜찮아질 거가 아니잖아 이게 시간 지난다고 낳을 병이 아니잖아. 너 스스로도. 남편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. 남편 건축 일하냐 노가다 일하냐. 노가다요 노가다. 하루하루 그래도 열심히 노하고 자식이 열심히 살아준 남편이잖아. 그치.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남편한테 부족함이 안 들어오거든. 뭐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이 남자 사람 다 맨날 받고 가면서 너 지금 한두 남자가 아니잖아 요 분야가 지금. 아니 자리를 잡아놓으려고 제가 결혼은 했는데. 이렇게도 못하겠고 애기 보면 또 불쌍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. 또 연락 오고 그러면. 안 나가야지 하면서도 또 나가게 되고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알면서도.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충격적인 말을 할게. 네가 오늘 이 말을 듣고 정신 차린다면. 너는 인생에 그래도 넌 놀 만큼 놀았어 아까 내가 불명일 때 어렸을 때부터 너는 그랬다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노는 아이였어. 끼는 좀 많았던 것 같아. 끼가 많은 게 아니라 노는 아이였다고 뛰하고 노는 거하고 틀려 그러면은 나는 어렸을 때 네가 충분히 놀았다고 보거든. 네.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 낳았음에서도 불구하고. 넌 네 신랑이 너무 불쌍하고 애들이 불쌍한 것 같아. 네 흰어 애락 찾자고. 네. 그런데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우리 남편이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. 그러면 남편이. 얼굴도 그렇고 뭐 다. 뭐 다. 남편이 만족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그런 너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몸짜리 몸 주니까 좋지 나는 있잖아 아까 내가 내가 충격적인 말을 한다고 그랬지. 난 네가 더러워. 나도 이 말씀을.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. 약간. 불쌍한 그 남편 보면 그럴 텐데. 만족이 안 되고 또 애기 봐도 불쌍하고 그런데 또 마음이. 그러면.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. 그러면 이렇게 살 바에야. 착한 네 남편 놔줘 그냥. 그 남자는 무슨 쟤니. 너 그날 네 신랑은 너 이러고 다닌 거 알아? 아긴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맞추는 것 같긴 한데.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. 너 신랑은. 하루하루를 자기 비관 속에 살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네가 전문 목적이 뭐냐 한번 물어보자. 아. 아. 남편하고는 쭉 살긴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 계속 누굴 만나면서 이것도 죄 짓는 것 같고 애기들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. 밖으로 도니까 신경은 안 쓰게 되고. 응. 남편 보면 눈치 보면서 약간 또 불쌍하다가도 또 꼴 뵈기도 싫고 했을 때는 또 그러는데. 그 왔다 갔다 해요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.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약도 먹어도 안 되고 뭐. 우울증 약도 먹고 그러는데. 효과도 없고. 이게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. 이겨를 네. 조상 탓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. 신 탓하기도 너무 멀리 갔어. 너. 내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아이라고 그 버릇은 이제 결혼했을 때부터 곤추도 됐을 거라고. 그치. 그 우리가 그랬잖아 개벌은 난 못 주더라고. 니가 딱 걷자 할게. 지금. 지금 그래 너를 보면은 수십 명의 남자 속에서 남자 속에 니가 딱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어떤 남자가 내가 덤벼 줄 거야. 딱 그것밖에 안 느껴져서 내가 너한테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나도 노트북 찍어. 노트북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 내 표현 단어가 많이 잘못 따는 것도 나도 알아 그러나 아까 내가 그랬지 이 소리를 듣고도 니가 정신 못 차려면 너는 인간 말종이야. 니 스스로. 기복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. 니가 거기에서. 집에서 행복을 찾을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. 니가. 그지 이 남자의 맛 저 남자의 이 남자 세. 밤마다 낮마다 번갈아가는 맛에 따라서 니가 지금 돌아가면서 흔들리고 있잖아. 이것은 니 자신이 잡아야 되는 거 누가 잡아주지 않아. 어떻게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. 어. 지금 가서. 지금 가서. 계곡 지금 춥잖아. 일월달이야. 어렸을 거야. 거기에서 니 머리 한번 물 한번 니 머리 한번 딱 해봐. 나 회사 왜 이렇게 내가 살까. 내가 이렇게 미친 년처럼 살까. 뭐가 도대체 나한테 하늘 이렇게 살까. 만약에 정말 내 남편이 없어졌다. 내 어거 없어졌다. 그래도 과연 내가 이렇게 살까. 정신 차리라는 소리야. 정신 차리세요. 어. 한참 동생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오죽했으면 너 몸이 더러워. 그런 말을 했을 거야. 어. 뭐야 이거. 밤마다. 낮마다. 어. 남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니 남편 그렇게 또 잠자리가 안 맞는 것도. 아니야. 너 버릇이라고 그랬잖아 버릇. 이 남자 저 남자. 내가 그래 너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아서 애가 이렇게 됐나 아니 그것도 아니야.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냥 날라리 놀기 좋아하는 날라리였다고. 그래 놓고 누구 탓하지 마라. 네 스스로 너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. 응. 이것은 누가 곤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네 스스로 니가 곤쳐야 돼. 네.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.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.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재미롭게 사세요 제발. 알겠습니다. 응 애들. 아직 어린애들한테 눈물 주지 마세요. 응. 이것만큼 엄마로서 제 최악이야 그래서 아까 너한테 더럽다는 말을 한 거야 애 어린이들 응 재워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. 응. 됐어요. 조심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